라고 말을 해봤던 아주 신용진 선수는 어깨 위쪽에 승모근 쪽에 조금 통증이 그런데도 이인우 선수의 경우에는 현역대 스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선수가 아니까 그만큼 몸관리라든지 좋은 스윙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린 위에 올라오긴 했는데 그 파트는 또 이제 마운드를 넘겨야 되는 약간 부담이 되는 그린에 떨어졌습니다 왼쪽 어깨가 좋지 않군요